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 촬영일거에요! 오늘은 오빠 촬영! 오늘 처음이면서!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왜 이상한 생각에? 예쁜거야 어 이제 예쁘게 난다 아빠! 필요할게 있어 아니야 넌 이거 이거 좀 찍어줘 여기 고장시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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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해봐 어디에 있는데 이거 좀 해봐 잘 나왔네요 저 어디에 잃어버렸으면 정말이잖아 아 빨리 하세요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아빠도 화내지 말고 아니 시작! 오빠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되게 올릴건데 자 올려 아 이거 왜 다 숨 쉬어야 돼 어차피 여기 다진거야 뭐에서부터 어차피 없나? 강력하게 할거에요 강력하게 할거에요 강력하게 할거에요 자 처음부터 엄청 강력하게 할거에요 네? 어쩜 살살 모르겠어 뭐냐 오빠 그거 알게 될거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 얘기할게 자 내가 한다 자 올린다 자 이제 올린다 자 이제 올린다 야 울렸어 그냥 영상을 짜연이 계속 누르고 오 자 설마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어 팔이 안쌌는데 잔빠를 왜 올려 패딩 아이고 깜깜깜깜깜깜깜깜 깜깜깜깜깜 나도 깜깜깜깜 수화잠마도 올릴까 아 물티슈 올려 물티슈 올린다 물티슈 올린다 물티슈야 물티슈야 이제 엄마나 온다 엄마 자 올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샘 아 아 아 브레이 엄마나 엄마나 원 아 아 아 내가 통장으로 올게 자 이 편에서 만나요 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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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배우 닥쳐